안녕하세요 욕심 온 자입니다 이번엔 제가 지난번 부림낚시터에서 76cm 향을 잡을 때 사용했던 찌 인데요 이렇게 본드로 도포를 해 가지고 아예 무리 아예 안들어오게 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지금 요즘 제가 하고 있는게 어찌 도포기를 모두 교체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님의 요청으로 이렇게 시인성 있게 2개 정도 달아 주는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요즘 이렇게 찌 돋보기를 큰거 이렇게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 첫번째 롯이 캠이 들어가는거 하고 두번째 요 들어가는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유객이 한 18cm 19cm 가 됩니다 그래서 찌 올림이 어느정도 물고기와 올린지 시인성이 좋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색깔이 보시면은 제가 색깔이 좋아하는게 위에 깨 이제 이렇게 요 색깔이 지금 잘 보이죠 내용 캠입니다 내용 캠 위에서 나온 야간 캠이 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편한 캠에서 나오는 편한 캠이 투 입니다 핑크입니다 핑크 핑크 핑크인데 빨간색도 있는데 제가 핑크를 왜 했냐면 시인성이 엄청나게 좋은것 같습니다 야간에 야간에 시인성이 너무 좋아서 이걸 해보니까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 이번주 토요일날 출자 할 때 이렇게 할 거구요 참고로 제가 음 이번에는 특별하게 5단 장지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야간 찌 올림을 위해서 요게 이렇게 요걸 요거를 어 야간 캠이 꽂는 것을 5개를 장착을 해서 야간 찌 올림을 멋있게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발 어 그때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와이파트에 이제 제가 찌가 짧은지가 없어서 어 노통 1호 찌 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1호 찌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비틀어짐 있고 그래서 만들기가 3호 찌 보다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위에 좀 좀 크기가 있지만 지도 포크 이제 보기가 편해서 어 밑에 잡아주는 그런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그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정도로 괜찮을까 싶어서 보도도 작은 찌 돋보기를 달고 그 다음에 야간 키 깨미 캠 꼰대로 2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와이프가 어 대물을 잡을 수 있듯이 궁금한데요 그렇게 많이는 안 잡게 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어 뜻밥을 배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 치유 사료를 제가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잉어 치유 사료를 대한 사료에서 쓰고 있는데요 대한 사료에서 지금 담당자 하고 담당자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게 어 잉어 치유 사료 분말 사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일반 낚시 분들을 위해서 안게 아니고 일반 낚시터나 아니면 양어장 큰데 어 영업장을 위해서 대량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은 잉어 치유 분말 사료는 만들 수가 없다고 하시니깐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외에 분명히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잉어 사료도 많이 있고 분말 사료도 있고 알갱이 사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뜻 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사용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장단점을 불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대한 사료 썼을 때 제가 그만큼 어 효과가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믹스한 뜻밖들과 잘 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가장 장점이 알갱이 보다는 분말이 어 분말이 쓰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배합도 있지만 숙성이 빨리 됩니다 다른 가고 잘 어울리고 숙성이 빨리 때문에 빨리 되기 때문에 제가 분말 가루를 사용을 하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구요 제가 한번 내년 쯤에는 어 본사로 전화해 가지고 공동구매를 한번 진행 한번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거기 구할 수가 없으니까 20키로씩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동구매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내년 봄에 한번 제가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어 에코 스페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잉어치어 분말사로 맺히면 모든 떡밥은 다 오케이 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조가를 위해 제가 여러 가지 썼고 있는데요 곧 두 개지만 하더라도 저는 많은 조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잉어 공동구 잉어 치어 분말사로 공동구매를 한번 진행 한번 할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제가 부림에 출주해서 비가 온다고도 하는데요 멋진 지올림 그 다음에 좋은 영상 담아서 여러분들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